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때로는 몸부림도 쳐봤습니다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한참 활동할 수 있는 나의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몰려서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사실 제가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 문장이 어떻게 하나 저걸 어떻게 하나 이런 문장입니다. 솔직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2월 3일 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에서 군산에서 출마하는 것을 안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회한이 담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군산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쓰임새를 인정받고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때로는 몸부림도 쳐봤습니다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 된 듯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재개하는 것은 거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지만 거의 영혼이 정치인으로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2019년 3월에 재개발 지역이었던 흑석동 상가 근무를 25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사실과 반사에 생활한 것이 뒤넣게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들자 사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집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말자 빛내서 집 사지 말자 이런 정권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정작 대통령의 입에 해당하는 그런 대변인은 정반대의 행보를 계속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 서민들의 상당한 질타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최근에 문제가 됐던 부동산을 매각해서 차액을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 날에는 군산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부동산 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는 거의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업소 전략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당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출마를 고집했습니다마는 마침내 그 뜻을 적게 됐습니다. 아무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봐주고 싶어도 국민의 눈이 있고 또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청와대 전 대변인을 불러들였다. 이런 비난과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와 무척 어려웠을 겁니다. 만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후보로 지명했으면 사람들은 명렬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저렇게 뻔뻔하게 면제부를 주는구나.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2월 3일짜리 서울경제는 짧은 글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멈추었을 시간을 너무 늦게 잡은 것은 아닐까요? 이런 여운을 남기는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 질문은 불변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했을 때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실수에 대해서는 그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재기가 불가능해지는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석자 교수로 있는 클레이턴 크리스텐선 교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얇은 책인데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짧지만 아주 여운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은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유명인들의 몰락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흔히 유명인들을 셀럽이라고 하죠. 셀럽의 몰락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의 논설위원으로도 이름을 날렸습니다. 일부 유명인들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몰락하는 이유는 기존의 자리를 굳힌 대기업이 신생기업에 따라잡히는 과정하고도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의 사소한 실수 때문에 대부분 몰락하게 되죠. 뭐 별일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이론으로 유명한 그런 크레이턴 크리스텐슨 교수는 하버드대학교 재학 시절에 아주 착했던 동창생들이 대규모의 그런 해계부정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텍사스 휴스톤의 봉거지를 두었던 앨론 사태에 휘말려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창생들의 인생 목표가 앨론 사태에 휘말려 감옥에 가고 이혼을 당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망하게 됐는가 왜 그렇게 갑자기 몰락하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크레이턴 교수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레이턴 교수의 말처럼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처음부터 감옥에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을 일은 없습니다. 정치가로 입문한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큰 뜻을 가졌을 것이고 기업가로서 사업계에 입문한 사람은 사업가로서 큰 사업을 제대로 일으켜봐야겠다. 이런 뜻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몰락하게 되는 그 중요한 요인을 아주 이론적으로 규명합니다. 크레이턴 교수는 한계비용과 총비용에 대한 미스프라이싱이 유명인들 몰락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한계비용이란 것은 그야말로 한 단위를 더 구입할 때 그때 치료해야 되는 적은 비용입니다. 총비용이란 것은 큰 비용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총비용이 얼마다 하지 않습니까? 크레이턴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은 한 번만, 영어로는 just this once입니다. 입은 한 번만 뭔가를 했을 때 드는 한계비용은 항상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 같지만 총비용은 일반적으로 훨씬 크다는 겁니다. 입은만 혹은 입은에만 딱 한 번 이것으로 증가하는 비용, 즉 한계비용은 대부분 무시할 만큼 적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치료화된 총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것. 명성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재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를 딱 한 번만 한 거죠. 그런데 그 딱 한 번은 한계비용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각돼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자신의 나머지 인생 전부가 다 망가지는 총비용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것이죠. 그까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크레이턴 교수는 정도를 그냥 벗어나는 유명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초래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런 양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냅니다. 이거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불편한 도덕적 양보라고 하는 거죠. 그 불편한 도덕적 양보를 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그런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죠. 김의겸 전 대변인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가 한번 새겨볼 만큼 귀한 교훈입니다. 딱 한 번만 하는 비용은 작지만 그 한 번이 발각되었을 때 치료해야 될 것은 자신의 명성이나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 치료려야 되는 총비용은 엄청나게 클 수 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정도를 걷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